이번 순서는 청주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 등 공급 과잉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김택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3억 3천만 원을 찍었던 이곳은 지난 4월 2억 4천만 원의 실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2년 반 만에 9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층수와 리모델링 상태 등 감가 상각 요인을 감안해도 낙폭은 분명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아파트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호가도 1년 전과 비교해 10%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대기 물량은 4,454가구 여기에 동남지구를 비롯한 신규 분양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집을 사는 입장에선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며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년 만에 1,000가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청주지역 아파트 값 폭락은 단연 두드러집니다. 올해 충북지역 주택 공식 가격을 보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청주시 서원구가 1년 만에 9.94%, 청주 상당구가 9.89%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민재산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가시고자 해도 집에 안 팔려서 못 가시는 사람이 많고요. 대신에 빈집으로 있는 데가 저희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아파트 공급 과잉은 아니라는 청주시, 지나친 공급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아파트 시장 침체를 언제까지 외면할지,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과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